안녕하세요. 미카의 심리상자입니다. 19세기말 서구인들의 책을 보면서 언제나 궁금했던 것 중의 하나에 관한 영상입니다. 하지만 궁금한 점은 조선의 영어 통역과는 어디서 어떻게 영어를 배웠을까 하는 것입니다. 19세기 말기에 서구의 문호를 개방한 이후 조선에 들어온 외국인 선교사들에게 배웠을까 아니면 그 이후 외국인들이 항구도시에 집단촌을 형성할 정도로 많이 거주했는데 그들과의 소통을 통해 아름아름으로 배웠을까 언제나 궁금함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1897년 기록을 보면 부산, 재물포, 원산 세 곳에 거주한 일본인만 해도 만명이 넘었기 때문입니다. 사실 당시에 인구가 훨씬 많은 중국도 영어에 능통한 자국인 통번역과를 구하는 것이 쉽지 않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예전 영상에서 서태후가 한관이나 국녀에 대한 신뢰가 낮았다고 한 적이 있었는데 여러 이유 중 하나는 서태후가 보기에 그들이 생각이 없어 보였다는 것입니다. 외교사절이 오면 거의 언제나 통력가로 중국에 거주하는 외교관 부인을 불러오곤 했다고 합니다. 외교관 부인은 중국에 거주하다 보니 중국어를 잘했는지는 모르지만 모국어가 아니다 보니 서태후가 정확히 알아들을 수가 없다고 불평했다고 합니다. 결국 유덕령이 통번역을 하게 되자 이 문제는 자연스럽게 해결되었고 서태후는 유덕령에게 중국인이 서양 말을 자유자재로 할 수 있는 것이 자랑스럽다고 했습니다. 아무튼 중국도 저랬는데 인구 비교가 안되는 조선의 경우는 어땠을까요? 또 외국인 여행자들이 조선을 여행하면서 의사소통이 안되는 경우에 어떻게 해결했는지 또 원하는 경우 통력가를 어렵지 않게 구할 수 있었는지도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당시 서구인들의 저서에 관련된 부분이 없는지 한번 살펴보았는데 구한말인 1901년에 조선을 방문한 세계적인 여행과 버튼홈즈의 여행기에 흥미로운 일화가 있었습니다. 버튼홈즈 일행은 중국에서 배로 재물포로 들어와 기차를 타고 서울로 올라왔습니다. 서울역에는 언제나 그렇듯 짐 수송을 하는 지게꾼들이 많이 있었고 호텔까지 짐을 나르는 것은 아무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들은 서양인 여행자들이 흔히 그렇듯 몇 군데 안되는 외국인이 운영하는 호텔 중 한 곳에 짐을 풀었고 당시에 운행 중이던 전차로 먼저 서울을 둘러보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부터 장애물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이 전차를 타려고 하자 유럽식 유니폼을 입은 안내원이 공손하게 인사를 하고는 더듬거리는 영어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티켓 해브갓 우리말 구조에 단어만 끼워넣은 표 있나요 하는 콩글리시였습니다. 그래서 여행자들은 역시 한국식 영어로 이렇게 답했다고 합니다. 티켓 노 해브갓 그러자 안내원이 표가 있어야 한다는 뜻으로 티켓 머스트 해브라고 답했습니다. 그러자 그들은 표를 사겠다는 뜻으로 티켓 글래들리 윌 바이라고 말했는데 안내원은 티켓을 사와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때 전차에 탄 승객들이 슬슬 짜증을 내기 시작했습니다. 서양 여행자들은 요금을 내배낼 테니 태워달라고 했지만 안내원은 미안한 표정으로 돈은 못 받게 되어 있으며 티켓이 없으면 못한다는 말을 반복했습니다. 여행자들은 안내원 표정이 너무 애처로와 물러서면서 어디서 표를 살 수 있는지 물었고 안내원은 안타까운 미소를 지으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알아도 설명하기가 너무 어려워요. 그래서 그들은 어쩔 수 없이 다시 호텔로 돌아갔고 가이드이자 통력가인 조선의 박기호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박기호는 고종의 미국인 법률 자문가에 통력을 한 적이 있을 정도로 알아들을 수 있는 영어를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버튼홈즈의 기술에 따르면 박기호는 한박 웃음이 인상적이었을 뿐만 아니라 옷차림이 흠결없이 수려해 자신들의 꾀죄죄한 옷차림이 초라하게 느껴지게 만들었다고 했습니다. 처음에 그들은 그에게 일당 37.5센트를 제시했습니다. 그러자 박기호는 그 정도는 여기 사람들이 터무니없다고 여긴다면서 조정에서 제시했는데 그들은 군소리 없이 달라는 대로 주었고 결과는 10배 만족스러웠다고 했습니다. 박기호가 제시한 금액이 얼마였는지는 말하지 않았습니다. 버튼홈즈 일행은 서울을 둘러보던 중에 그의 집을 방문했고 그의 가족들을 만나 한국 가족의 전형적인 모습을 보았습니다. 이것을 보면 당시에 외국인에게 통번역가를 소개시켜줄 수 있었던 곳 중 하나가 외국인 호텔이 아니었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그들이 어떻게 영어를 배우게 되었는지는 여전히 미궁입니다. 감사합니다.